아 아 아 아 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래욱 씨가 원래는 그 보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래 많이 집중적으로 하시다가 예능이 본기적으로 발을 담근 이유가 규현 씨 때문이다 자극 받은 거예요 뭐예요 그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슈퍼주니어 멤버들이 너무나 잘하고 있었고 사실 저도 이제 예능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형들이 워낙 잘하다 보니까 잘 안 보였던 거죠 기회가 없었던 거고 그 규현 씨가 상환한 버전을 굉장히 좀 이렇게 좋아한다고 독설 예 아니 규현이는 약간 깐족이에요 본인이 평가하기는 약간 깐족 거린다 약간 고런 쪽이고 제가 좀 진정한 독설이 아닌가 아 맞네 그거 맞는 얘기인데 여기는 원래 약간은 그 앞 말씀드린 그 진상돌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기본 자질을 활동할 때부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독설 느낌이 아니라 형들한테 막 장난치고 옆에서 귀찮게 하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원래 좀 팀 내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려욱이가 더 잘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생활 속에서 침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독설 침을? 아니 뭐 예를 들면 샵에서 저 이제 메이크업 다 이제 끝나고 나면은 빨리 메이크업 해 왜 이렇게 옆에 와서 이렇게 옆에 와서 메가 다 끝났는데 괜히 막 은근슬쩍 막 살살 긁는 거 있잖아요 오늘 오늘 민낯 아니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쿨 메이크업 다 했는데 자꾸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오늘 두 시간 동안 잡아 있었거든요 열심히 꾸며야 돼 아니 일 들어보니까 은혁 씨 누나한테 가지고 독설을 뽑았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는데 누나 보더니 어우 어떻게 은혁이 형에서 머리만 길었네 막 그렇게 막 그런 얘기 여자한테 며칠 전에 저희 컴백 방송 때 어머님들이 오셨는데 은혁 씨 어머님께서 인사를 하다가 시원이를 보고 어머 시원이 너무 잘생겼다 어머 너무 잘생겼다 너무 멋있다 우리 시원이 하고 은혁이를 보고 은혁아 했는데 갑자기 려욱이 형을 보고 있다가 어머니 속상하시겠다 은혁이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속상하시죠? 힘내셔야 돼요 왜 갑자기 그래요 생각했다가 아들 응원하러 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머님 속상하시겠어 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은혁이랑 아유 은혁이 너 짐해줘 오고 그랬더니 어머 미남 막 그렇게 꿈꿨고 아 진짜 처음 보는 거야 신대기인 거야 여기 계속 가서 어머니 손 보여작고 어머니 기 웃는 시라고 속상하시냐고 괜찮다고 그러면서 예 아 그런 기백들군요 우리 우리 려욱씨 오늘 우리 키씨하고 영철이 선배에게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으니 시원하게 한 번 해봐요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 문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누가 보면 편집 많이 한 줄 알겠어요 너 지금 웃겨서 봐주는 거야 지금 편집 당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열심히 좀 해요 려욱씨가 보기에 우리 키 키는 워낙 또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밟아버리면 이제 오늘 시작할 때 있을 게 있지만 아쉽게 강혜씨한테도 어때요? 지금 기분 좋으시니까 괜찮아요? 지금 오늘 기분 좋아 점심 든든히 드시고 오셔서 기분 좋아 지금 배가 배가 괜찮아 아빠 배우가 네네 펜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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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쌍이요 멕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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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쌍